자, 2009년 11번 사관학교법 기출문제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늘 하던 대로 단어수거를 먼저 봅니다. words and phrases입니다. immigrant,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이민입니다. immigrant, 나간 이민은 뭐예요? 이 I am 자리에 E를 붙이죠. immigrant입니다. 그 다음, descendant, 후손이라는 거죠. 다음, colonial, 식민지의 territory, 영토, recent, 최근의 phenomenon, 현상, dubious, 의심하는, 미심쩍어하는, assumption, 가정, settle, 정착하다인 것이지요. 자, 그럼 문제로 가봅시다. 보시면, is냐, 아냐, 뭡니까? 이게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수의 일치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봤더니, 이게 이제 주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를 수식합니다. 따라서 주어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is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올라가 봅니다. Between 4 and 5% of the present population of Britain are either immigrants or the descendants of immigrants from former British colonial territories in the Caribbean or in South Seas. 보시면, 영국의 현재의 인구의 4 내지 5%는 타국으로부터 들어온 이민이거나 아니면, 아니면 카리브해나 남아시아의 과거의 영국의 식민지였던 곳에서 온 이민자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The movement of people from these parts of the world to Britain in any large numbers is a recent phenomenon dating from the 1950s. 자, 이 세계의 이 지역들로부터 많은 수를 이루어 영국으로 이주해온 것은 최근의 현상인데 1950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 비번의 대시냐 위치냐를 묻는 것이지요. 비교적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거나 아니면, 아니면 동격절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구조인 수동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동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구조란 말이에요. 완전 구조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접속사 대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assumption이라고 하는 추상명사 다음에 대시 오고 접속사 대시 오고 뒤에가 완전 구조예요. 그러니까 동격의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즈냐 디즈냐인데 뒤에 수식어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수식어구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지시대명사는 도즈뿐이지요. 그래서 뭐 모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Even on the dubious assumption that people from so wide range of different countries and different backgrounds should be treated as a single group. 자, 아주 아주 광범위한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단일 그룹으로 취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가정 위에서 조차 이것은 프랑스와 미국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예컨대 비교적, 비교적, 뭡니까? 작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Nevertheless, since the 1950s, people from the Caribbean or South Asia settled in Britain have been regarded as a problem.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이래로 영국에 정착한 카리브해나 또는 남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은 하나의 문제거리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자, 다음 정답을 가려봅시다. A는, B는, C는 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좀 비교적 긴 문장이 있었습니다만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복습을 해봅시다. 뭡니까? 인머그런트죠? 자손으로선, Descendant. 식민지, Colonial. 영토, Territory. 최근에, Recent. 현상, Phenomenon. 의심하는, 미심쩍하는, 불확실한, Dubious. 가정, Assumption. 정착하다, Settle. 이 단어 수거를 문제 끝난 다음에 그냥 다음 문제를 하면 되는데 왜 할까요? 이것은 마치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풀고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한 다음에도 적절히 마무리 운동을 하잖아요. 하는 식으로 이 단어 수거를 꼭 복습을 해둬야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되어서 여러분 실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수고했습니다.